경기를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하는 등이 또 다른 그런 또 새로운 전술의 펜드링으로 페널티킥을 줍니다 아사모어 선수가 아사모어 잡을 때 손에 맞았네요 김병재 골을 막았던 이훈재 발락 이훈재 발락 슛 번짱 멍어냈습니다 이훈재가 막아냈습니다 이 골의 방향이 지불에서 따라갔죠 그게 누굽니까 발락 아닙니까 발락의 페널티를 이훈재가 막았습니다 지난번 챔피언 결정대에서도 포항팀과 페널티킥 승부를 낼 때 우승에 기여했던 이훈재 선수 아주 오늘도 결정적인 실점위기 페널티킥을 막는 순을 세우네요 이훈재 선수는 어떤 선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슛 다이렉크로챔퍼 걷어냅니다 손바닥으로 걷어내는 이훈재 역동적으로 걸렸습니다 이훈재의 투원이 사랑합니다 골프파로서의 신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순발력과 민주성이 좋고요 이훈재의 투원이 사랑합니다 이훈재 선수는 경쟁을 받이에서는 이후변에서의 유용한 결정자입니다 이훈재 선수는 흐름을 Dewdopだけ 이훈재 선수는 당연히 보호합니다 이훈재 선수는 당연히 보호를 지찍한 걸로 이훈재 선수는...